오늘 Q. 4. 5. 3. 2. 4. 5. 5. 5. 5. 10. 5. 6. 6. 7. 7. 7. 7. 7. 7. 8. 7. 7. 7. 8. 9. 10. 9. 9. 10. 11. 10. 10.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살짝 파이팅 못하나 이거?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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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네 파이팅! 두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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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가 다 잡아주겠다 다 잡을게 다 잡을게 걱정하지 마 오지게 찾을게 이거 그냥 쓰레쉬 내가 던질게 너 그냥 뒤져라 내가 다 잡을게 박튀기 세다 마늘아! 마늘아 마늘아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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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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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들어가고 시대 제! 펄스를 찜글해서 그놈아 Own 그놈아마네요 lot of cards 셀프 카드들이 아 그 앨범 그 앨범 어 김 pratic 블라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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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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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오고! 여기 앞에 맞추고! 블라디! 블라디! 나이스! 바로 맞아! 바로 맞아! 아 블라디 좋았다. 블라디 너무 잘했는데? 우승이 형 나이스! 뭐야? 말했잖아. 경혁 캐리 한다고. 경혁 캐리 한다고 했잖아. 퍼즈 걸어주라 형. 퍼즈 해야 돼? 어. 계속 계속 내려갔어. 내가 걸었어. 퍼즈 시간 때 이 긴장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. 나는 긴장되는데. 그러니까 약간 체력 소모도 드는 거 같아. 약간 이러고 있으면. 네가 안일하다 준 거야. 안일하다 우태야. 반성문 10장 써와. 재밌다 형. 아이 뭐야. 함초롱 바탕채 10포인트로 10장 써와.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. 야 르블람 풀템이다. 미드 템터에 우지네. 맞은 눈물이나 흘리고 있네. 아이 갔다 갔어. 아이 개트롤아 ㅆ맞네. 왜요? 왜 그랬어 노원재판. 발개가. 발개가 형을 화나게 했어? 아니 카직스가. 재현이랑 내가 카직스에 눈돌아간 게 문제인 것 같은데. 야 오늘 다 야근이다. 아. 이거 앞 경기 3경기에 뒷 경기 3경기에. 퍼즈까지. 퍼즈까지. 너 자고 있어도 되지? 하하하하. 일단 2시 각이야 오늘 우리는. 내가 직장하러 왔으면 이미 집 갔다 이거. 이미 집 갔어? 어떻게 일렉 걸리는데. 아이 용준아 잘 좀 하자. 오늘 용준 했다. 지금 몇 시야? 리오는 몇 시? 왜 그럴까? 펩시? 너 펩시 좋아해? 콜라 안 먹어. 야근은 몇 인분이야? 왜 그럴까? 한근은 2인분이잖아. 진짜 왜 그럴까? 내 뱃살은 몇 인분이야? 30. 대우비 형 네이모래 30. 우리 팀 원딜 드디어 왔네. 아이고 그 활동 좀 할게요. 편하게 하란 말이야. 아니 좀 긴장하면서 해. 뭐 잘못 건드리지 말고. 아니 빨리 해줘. 나 기손제협 당했어. 누구한테? 스코어 언니한테. 경기 재개하겠습니다. 네. 네. 나 보면서 웃었어. 집중 집중 집중. 오케이 집중. 우리 이겨야 돼.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요. 아 어떡해. 포커스 나야 이 판. 나 풀 빠졌어. 오케이. 노턴 6지금 나 노릴 거야 이제. 오케이.